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집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분양권 전매도 투기가열 지구가 해제돼서 몇 달 뒤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을 놓치셨거나 이문동의 미래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량리 이문동 전문 지혜부동산의 서지혜입니다 동대문구는 지금 온 동네가 재개발 중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청량리에 주상복합 3총사 2800여 세대에 입주가 있었고 지금 현재 공실 없이 임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문 1구역 레미앤 라그란데와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자이의 대규모 입주가 있어서 오늘 홈체크 구독자분들께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서 있는 곳은 1호선 외대역 앞입니다 지금 외대의 압력을 기준으로 건너편은 행정구역상 휘경동이고 휘경자인 디센시아가 2025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이문 1구역과 3구역으로 가는 모범출구 앞에 있는데요 쪽길로 빨리 들어가는 길도 있지만 오늘은 좀 대로변을 쭉 보여드리면서 한국외대 정문 앞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외대나 경희대 학교 다니셨거나 아니면 학창시절 친구들이 주변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곳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 저렴한 월세집을 담당해 주었던 빌라들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되면서 요즘 인근 오피스텔은 항상 만실입니다 이 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한눈에 보여요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될 때 항상 아쉬운 점이 주변 편의시설인데 역세권의 대학가이기 때문에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물론 감성이 물씬 풍겨지는 작은 개인 식당들도 갖추어져 있어 편리한 생활은 물론 맛집, 멋집 모두 가능하십니다 이 위치에서 보셨을 때 지금 오른편이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 자이이고요 왼편이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문동 개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현장이 작은 도로를 두고 옆에 붙어있는 것과 또 입주가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 그래서 2025년에 다 입주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서울 동북권역에서 집을 알아보실 분들은 꼭 이문동과 휘경동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집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분양권 전매도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돼서 몇 달 뒤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을 놓치셨거나 이문동의 미래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도 함께 보실까요? 라그란데 정말 딱 걸맞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 306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52제곱미터 투름부터 59, 74, 84, 99타입 최대평수 114제곱미터까지 아주 다양한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집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업시설 땅이라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는 거고 저 뒤에는 아파트 안에 원룸도 있고 20제곱미터의 원룸형부터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20제곱미터, 2룸, 3룸 여러 가지 타입이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가들이 많아서 오피셀이 항상 만실이거든요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집을 구해 주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보안이나 치안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소형 아파트들은 어쩌면 여기 대학생들의 또 임대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문아이파크 자의의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는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문1구역과 3구역에는 이문초등학교와 청량초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 사이에 있는데요 상육초등학교나 경위초등학교처럼 하립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중학교도 경위중, 경위고등학교 사실 서울의 아파트 주변에 대학교가 있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은데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경희대나 한국외대 같은 좋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학군 형성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직 좀 아쉬운 거는 사교육 부분이 조금 학교 앞에 조그만 학원들만 있긴 한데 추후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학원가가 빠르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미아 라그란데에 사는 친구들이 학교가 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문초를 가게 되면 이 라인을 걷게 될 거예요 아이들 학원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보습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이런 것들은 좀 있고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쪽 상권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청량초등학교 앞을 왔습니다 청량초등학교는 경희대 쪽에서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걸어오기에는 조금 먼 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위험한 길은 아닌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학교 담벼락에서 저 멀리 이문1구역에 지금 공사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문4구역을 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신이문역이 보여요 지금 오른쪽으로 공사 현장들이 보이시죠 이문아이파크자이 3단지 현장하고 모델하우스가 보이고 그 앞으로 지금 아직 개발 전인 빌라들도 많이 보입니다 앞쪽으로 이문4구역이 보이시고요 아직은 잘 안 보이지만 3익아파트가 나오는데 지금 따로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해서 개발한다고 하네요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고 지금 2025년에 착공해서 29년 정도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에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초등학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가 초품화가 되는 장점이 있어서 또 이 개발을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가 휘경동 지금 3구역 쪽에 와 있는데요 지금 왼편으로 휘경자이 디센시아 2025년 6월 완공되는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해모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휘경 1구역 재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대문은 계속적인 재개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동대문에 정말 많은 개발이 있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동대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이문3구역 근처에 이문4구역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요 신이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청량리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청량리 7구역에 얼마 전 롯데캐스 하이로체 분양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이런 식으로 동대문은 지금 크고 작은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에 투자나 혹은 실입주 또 임차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혜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깔끔한 브리핑과 또 지금 이 동대문의 상황들을 면밀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